안녕하십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올해 5월 부산 기장군에 들어서는 고급 실버타운인 라우어 시니어 레지던스 LV 아유 이름도 어렵네요. 574대의 청약이 있었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조성되고 있는 이 시니어들만을 위한 복합단지인데다가 롯데호텔엔 리조트가 운영을 맡아 호텔급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관심을 끌어 평균 경쟁률 30대의 1을 넘겼고 특정 평수에서는 최고 경쟁률 256대의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유로운 은퇴자금을 갖고 있는 60세 이상 성인들로부터 최고급 실버타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0.1%만이 들어가 산다는 최고급 실버타운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대체 얼마나 비용이 드는 걸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실버타운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없이 입주민 자비로 운영되는 주거시설을 말합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것도 있고 풍광이 좋은 외곽에 있기도 하고 아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단지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인 이 실버타운 중에 0.1%만이 들어가 산다는 최고급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만이 들어가 산다는 최고급 실버타운 탑3 중 3위 아이고 3위 노블레스 타워 노블레스 타워는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종암동 주민센터와 서울시립노인종합복지관이 걸어서 5분 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 안안병원과 경희대 의료원이 차로 약 10분 내외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 타고 22분 거리에 개운산이 있어서 산책하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개운산은 고려대 캠퍼스와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산으로 가는 산책로 뿐만 아니라 태학 캠퍼스로 걸음을 옮겨볼 수도 있습니다. 노블레스 타워는 계약 면적 기준으로 18평부터 45평까지 각기 다른 10개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는 213세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세대수를 갖고 있는 33평형의 보증금은 5억 5천만원이고 같은 세대수를 갖고 있는 37평형은 5억 7천만원입니다. 참고로 제일 큰 평수인 45평의 경우는 보증금이 7억이라고 합니다. 이 보증금을 내고 부부가 함께 입주한다고 할 때 기본 관리비와 한 달 45끼를 의무적으로 식사한다고 할 때 월 비용은 33평은 216만 5천8백원이고 37평형은 221만 5천8백원입니다. 한 끼 식사 가격은 8천원으로 개별 맞춤 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설내 가정의학과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상주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위의료원과 고려안안병원과 연계해서 연 1회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침 체조교실, 수중재활 등이 포함된 운동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특히 노블레스타운은 2019년 실버타운 업계 최초로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도심형 실버타운 중에서 3위로 올려놓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0.1%만이 들어가는 최고급 실버타운 탑3 중 2위 삼성 노블 카운티 6만 8천평 넓은 자연환경과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최고급 실버타운의 양대 산맥 중의 하나인 곳이 바로 삼성 노블 카운티입니다. 삼성 노블 카운티는 차로 서울 강남에서 30분, 분당에서 20분 떨어진 경기도 용의시 기흥구 덕용대로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삼성 노블 카운티가 내세우는 장점은 첫째로 6만 8천평 숲속 위에 위치한 만큼 자연의 편안함과 도시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시니어를 위한 생활공간인 시니어타운과 24시간 전문적인 케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양센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경과, 가정의학과 주치 및 24시간 응급 대응 체계를 갖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스포츠문화센터가 지역주민에게도 개방돼서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단지 내에는 또 삼성어린이집이 운영되어서 입주 회원과 어린이, 지역주민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시니어타운의 비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타운은 일반 세대와 추가적인 간호, 간병 서비스가 지원되는 프리미엄 세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하는 즈음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프리미엄 세대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 세대를 기준으로 알아보시자고요. 삼성 노블 카운티의 일반 세대로 입주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 서비스, 단지 내 의료센터를 이용하고 정기적인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종합 스포츠센터에서 제공되는 스포츠 문화여과 서비스 등을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 세대는 계약 면적 기준으로 제일 작은 30평형부터 제일 큰 72평까지 10개의 다양한 평수를 가진 세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노블레스타와 비교해 볼 수 있게끔 32평과 36평의 보증금과 월비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평형의 보증금은 3억 6천에서 3억 9천 36평형의 보증금은 3억 4천에서 4억 7천까지 합니다. 같은 평수라도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증금이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월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32평형은 436만원이 들어가고요. 36평형은 446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생활비에는 앞서 말씀드린 가사서비스, 건강검진, 스포츠 문화센터 이용료 그리고 한 달 3시 3끼 모두 그러니까 90끼 90식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0.1%만이 들어가는 최고급 실버타운 탑3 중 1위 더클라스 500 앞서 소개해드린 삼성노블 카운티와 실버타운의 명가를 다투는 대표적인 도시명 실버타운이 바로 더클라스 500입니다. 더클라스 500은 건국대학교 재단이 설립한 실버타운인 만큼 서울, 광진구, 자양 3동, 건국대학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클라스 500은 실버타운 위층의 호텔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잘하는 것이 실버타운 회원들에게도 제공되는 호텔식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레스토랑과 뷔페, 이탈리안 레스토랑, 그리고 카페 등이 있어서 자녀들이 방문하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도 번잡하게 밖에 나가지 않고서도 이곳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는 건국대학교 병원 교수진으로 구성된 전문의 자문과 전담 건강관리팀이 개인별 관리와 연일의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호회 모임,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스파, 피트니스 클럽, 스크린 골프, 수영장 등에서 문화와 체육활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거공간은 계약 면적 기준으로 모두 똑같이 56평형의 각기 다른 4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입주보증금은 다른 곳에 비해서 어마어마합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보증금은 9억원입니다. 여기에 월 이용료가 기본으로 167만원이 딸려오고 더해서 월 관리비가 추가되는데요. 2인 기준으로 31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이용료와 한 사람당 의무식사 20기가 포함된 월 관리비를 합하면 매월 480만원이 고정으로 나가게 됩니다. 삼성 노블 카운트에서는 이 비용보다 저렴하게 한 달 3시 3끼를 다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20기밖에 제공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추가로 직접 만들어 먹던 밖에 나가 사 먹던 나머지 70기니를 위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0.1%만이 들어가 살 수 있다는 실버타운 탑3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셨습니다. 실버타운을 선택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나중에 보증금을 아무 문제없이 반환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탑3뿐만 아니라 다른 실버타운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재단이 재정적으로 튼튼한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만드느라 덕분에 고급 실버타운 구경 한번 잘 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런 곳에 들어갈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집에서 그냥 사시겠습니까? 또 실버타운에 들어가신다면 어느 곳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따져보니 아 글쎄다 싶습니다. 호텔 같은 곳에서의 생활은 1년에 한 며칠 해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모르죠. 나이가 더 들면 들어가고 싶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여간 이러나 저러나 돈이나 열심히 모아야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실버타운이든 내 집이든 마음 평안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이런저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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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